함께하면 더 행복한 곡의 밤 해피특강!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세트가 바뀌는 게 훨씬 낫네요.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살아남았네요. 그러니까 어명이 있다니까요. 주명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그래요? 오늘 왜 또 이렇게 복장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하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나오시는 분들과 관련되고 오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해서 아 그래요? 제가 특별히 동참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잡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혜택 개편됐는데 왜 오빠만 여장을 하냐고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고 얼마 전에 들어온 전현무도 말끔한 옷 입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오셨는데? 아 선생님 오셨네. 왜 이렇게 박명수 얘기만 하면 벨이 울리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예. 경찰분이 맞이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아 지금 뭐 여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예예. 남국민. 야 잘생겼다. 아이고 우리 형님 방탄한 씨.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민희 형 씨까지. 아이고. 자 이쪽으로 이제. 아줌마 초보라서 죄송하면 다야? 이제 악역의 역사는 남국민 등장 전과 토론화입니다. 미친 악역이 됩니다. 남국민! 남겸매! 남겸매! 남규만 사장! 어머니다운 행동이시죠. 그런 거 전문이시니까. 뭐? 뭘 얘기한다는 건데? 하나의 외모와 우호와 말투로 친구들의 분노 계절을 상승시키는 악역의 라이징 스타입니다. 바나나! 찢어죽이고 때려죽이고 차로 쳐죽이고 세 번 죽여야 사는 악역 조은숙 씨입니다. 가서 전해. 나 혼자선 절대 안 죽는다고. 캐치북 투쟁 장면으로 후간 악려 역사를 새로 쓴 악역의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닮았다.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키라 나이틀린 김민경! 저 우마 썸만 닮았다니. 아 우마 썸만 닮으셨나요? 우마 썸만 닮으셨나요? 트레이닝 입으면 진짜 똑같아요. 우마 썸만 닮았다. 우마 썸만 닮았다. 우리 한마디로 국민 욕받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요즘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전현문 씨가 준비를 한 게 있죠? 웃기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컨셉은 기자입니다. 스티브 장면 바로 버렸고요. 지난주로 스티브 장문 씨는 버렸고요. 알기 모르게 캐릭터 쇼 많이 하니까 좀.. 저는 게스트하우스 이모인데 뭘 해야되나요? 게스트하우스 이모인데? 게스트하우스 이모인데? 염차라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옷만 이렇게 입고 있지? 드디어 우리 제작진에서 이 대본을 뺏었습니다. 나 대본도 안 줘요 지금. 맨손이에요. 맨손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맨손으로 와대 맨손으로 가는 게 우리 직업일세. 네. 이분들의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내기만 하면 인터넷 포탈의 메인입니다. 좋습니다. 뭡니까? 연기파배우 남궁민. 알고보니 실제 성격도 인간말종? 왜냐면 그런 연기를 많이 하죠. 저 대본도 안 돼요. 인간말종이 어디죠? 여기 실제 성격도 남궁민이 있는데? 아니 왜 인간말종으로? 애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런 식으로 안 걸려요. 실제로는 인간말종 낚아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기분 나쁘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인간말종 연기를 하세요 지금. 끝났지만 얼마 전에. 괜찮으시죠? 아 예 좋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어쨌든. 어 무서워. 오. 오 진짜 좋았어요. 오. 자 어쨌든 주변인 녹취록 저희가 당독 확보를 했죠. 그렇죠 녹취록이 없이 저희가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만나볼 만큼 만나본 여자 박하나. 오늘은 남자인 엄연경 잡아봐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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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얌전하죠. 저렇게 하면 메인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박하나 점점. 엄연경 니가 왜 거기? 타이틀이. 이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뭔가 자극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석 씨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10년? 10년. 조은숙 드라마 찍으며 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위기. 아 그래 걸려. 아니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야 걸려. 아 근데 그러니까 궁금해. 네. 이거 보기는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헤드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아 미안해요. 봐봐 미안해요. 봐봐 미안해요. 뿔뿔뿔. 이제 걸린다. 시작부터 해내는 조은숙. 시작부터 해내는 조은숙. 헤드라이트. 네. 드라마 찍으며. 아 헤드라이트. 재밌다 헤드라이트. 그렇게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김민경 씨 뭡니까 김민경 씨. 논란의 미스코리아 김민경. 나 이래서 욕먹었다. 빠밤.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2001년도 당시에 우리 그 김민경 씨가 미스코리아가 됐을 때. 네. 상당히 좀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댓글이 많았어요. 네. 그 팬카페가 생긴 거예요. 다음날. 네. 6천명이 하루 만에 생겨서 막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밑에 또 김민경이 있어서 보니까. 안티카페 2만명이거든요. 오오오. 2만명? 하루에 2만명이 모으셨어요? 밤에 당선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긴 했는데 2만명이. 한 8시간 사이에. 저때 그 선 되셨던 분이. 네. 정아름 씨 지금 트레이너로 하셨어요. 아 그 정아름. 그 헤드라인만 여쭤봐도. 네.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엑스맨을 할 때.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남 녀석에 한 명씩 있어요. 아 그래요? 엄연경 남경경. 긴장을 너무 많이 힘들었고. 단답으로 얘기해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 진짜 엑스맨 이후에 이 둘을 한 자리에서 보다니. 그것도 토크쇼에서. 아 정말. 말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말을 많이 하네.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드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가. 그래요 맞아요. 많이. 많이. 리그셨네요. 아니요. 아 여기 아기.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어 좋아 해보자고. 재석이 형도 이런 얘기 듣는구나. 해보자고. 많이 늘렸다고 그랬는데 남경경 씨는 그대로인가요? 속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저거 얘기 안 했을거예요. 어쩌면 나랑 생각이 오랜만에 쫙 맞았네. 아 진짜 여전히 웃기. 심해요. 하하하하. 훈훈하게 훈훈하게. 뿔 뿔 뿔. 뿔 뿔 뿔. 이게 뭐예요? 유행어예 유행어. 좋다. 활기가 넘친다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거예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뿔. 우리 저 남북미 씨가 얼마전에 끝난드라마에서 국민 악역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진짜 그 저 진짜 말 그대로 역할을 너무너무 잘 소화했어요. 근데 저는 악역인데도 남기만 캐릭터 너무 섹시하게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시청자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남규만 스타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나 연애가 준 게인 줄 알았어 갑자기 와 나 지금 연애가 준 게인 줄 알았어 연애가 준 게 MC도 노리고 있어 와 진짜 깔끔하네 갑자기 남규만 스타일로 한 번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요? 반말로 하셔도 되고 원래 스타일 들어 연기했을 때 어 안녕 어 안녕 나 왔어 어 좀 심기가 불편해 막 자기네들끼리 말하고 참아보겠어 잘하고 갈게 아 좋다 서늘하잖아요 서늘하네 사실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꽁트에서 저런 악역하라 그러면 하 어때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르잖아 느낌이야 근데 악역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는데 그거를 받더라고요 한 시간 걸릴게요 근데 그 짐 수가 냄새를 보는 성경에서도 악역 네 머리 되게 잘 되셨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인스타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처음 뵈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뭐예요? 뭐가 신기해요? 연예인 같고 오늘 갑자기 드라마 그게 생각이 나네 왜? 부담스러워 스킨십이 좀 있으시네요 그쵸 사랑스러운 모습을 계속 저녁 없이 보시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팬이었어요 옛날에 비열한 걸 네 어 봤어요 봤어요 너무 꼴배기 시기 나오잖아요 아 진짜 진짜 짱나가지고 진짜 쌍욕을 머금으면서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그때도 악역이었잖아요 완전 내기네 진짜 완전 내기네 진짜 우와 유형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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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민아 너 어떻게 된 거냐 10 몇 년 사회에 너 생일이소 어? 최초 유형 사태 이게 한 드라마에서 가능합니까? 납치 폭행 살인교사 강간치사 불법 비자금조사 검사 판사 증인 회수 뇌물 수술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범 거의 뭐 이런 말종이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종 그냥 거의 하루 일일 일악행 뭐 이 정도 거의 그 정도 하루에 하나씩 아니 근데 이게 좀 사실 아버님이 또 남웅민씨가 아버님이 교장서 아이고 아드님이 물론 또 연기도 잘하시고 아버님이 또 기쁘시겠지만 한편으로 주변 분들이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네 아버지도 좋아하셨지만 제 동생이 가장 좋아했던 거 같아요 왜요? 제 동생은 형이 그렇게 화내는 게 되게 재밌대요 제가 뭐 노트북을 한 7대 보셨는데 새 거를 다 보셨어요 아니 새 거를요? 네 돈 열마야 너무 재밌었대요 네 그렇게 부신 것도 한 방에 끝난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건 절대 NG 없이 와 근데 이게 대단하다 NG 없이 실제 성격이 반영이 돼야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철저히 연기만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제 안에는 안 좋은 모습이 있죠 그거를 얼마나 했나요? 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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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눈치를 모여가지고 네 그게 진짜 저를 전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컨트롤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입센 정부에 따르면 남규만이 안 신장 괴롭히는 것처럼 네 신인 매니저한테 그랬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이라도 인정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아 정말 남규만의 빙이 된 것 같다 하고 느꼈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남규만의 빙이 된 것 같다가 아니라 아 그냥 원래 남규만인 사람이구나 그냥 아니구나 차 뒤에서 항상 저를 그 남규만 눈빛으로 항상 그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아니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야죠 네 그 눈빛이 어떤 눈빛입니까?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쳐다봤는데 그냥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아 아 됐어요 네 진짜로 그렇게 했던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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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들어왔어 모르겠어요 지금 형님 인스타에 보면은 리멤버 때 찍은 사진 거의 70%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 형님 항상 사진 찍어야 될 때 그게 있어요 항상 이제 리샷 정도만 찍어야 돼요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찍어야 되고 수평을 잘 맞춰야 되고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다던가 그럼 절대 안 돼요 아니 SNS 사진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모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포즈를 잡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어둡하더라고요 어색해요 어색할 때 있죠 내가 그냥 편하게 하고 있을 때 네가 찍어라 아 그래서 잘 나오면 어 오늘 잘 나왔어 어 고생했다 안 나가면은? 안 나... 노인이 오늘 노인이 오늘 아 오늘 유리 안 만났으면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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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는 얘기랑 막 그렇게 억울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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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죠? 저 누군지 알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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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안 간 거예요 사실은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더 깊숙한 게 있거든요 어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인정하시고 지금 그 얘기 우리가 안 갑니다 우리가 그 얘기하면 예완이 알아라 밖에 안 할 거 같기도 하고 그 그럼요 아름 나왔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지금 아름 아름 그절음 아 진짜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정아름 진아름 아 안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참는 거예요 하하하하 좀 이때 갑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갑니다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잠시 가요, 잠시 갑니다. 가야겠죠? 가요. 자 우리 박하나 씨, 이 분도 사실 말이죠,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역할들이 세요.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네이분을 모셨을 때 느낌 좀 어떠셨는지, 박하나 씨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저 뒤에서 다들 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아도 되겠다. 오, 여호! 세다. 엄명기 형이 저리 또 노리는 사람이 되죠? 지금 여배우에서 형경 씨 자리 노리는 분이 많아요. 손녀은 씨가 나오셨다가 살짝 노려주셨는데, 단발의 차로. 단발의 차로 안 깎게 물러났거든요. 네임댄스가 미리 터졌어야 되는데, 뒤에 터져가지고. 아쉬워요.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검수 씨는 인증해요. 절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노리더라고요. 또 이 자리가 그래요. 예. 오빠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갓, 갓, 갓. 갓, 갓, 갓. 아, 사실 푸정 못 생기는 거 봐. 한 번만 앉아 봐도 돼요? 한 번만 앉아 봐도 돼요? 안 하나.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뽀야. 오, 좋네. 정말 잘하네. 성경씨가 포장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서도, 경고에 우울악구르락하네. 감동이 드러나네. 이 두 분 진짜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X맨 때 X맨 좋자 X맨 나왔었어요 내가 진짜 다행인 게 둘이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서 그 프로 되게 오래된 프로 아니에요? 어떤 거요?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X맨이 2004년이니까 되게 어리신 줄 알았는데 형경 씨도 지금 30대에 가는데 아 그러시구나 되게 어리신 분인 줄 알았어요 몇 살로 왔어요? 20대에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박하나 씨가 이리로 와서 뿅뿅뿅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시죠? 미안해 자본한 생각 하고 있어요 자본한 생각 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리로 왔는데 전혀 옷이 범해서 그래 이 자리를 따르시려면 댄스 같은 거 준비하시려면 너무 했어요? 준비했죠 난리 났네 이 자리가 좋은 게 카메라를 다 받을 수 있네요 연예계가 불안해 자 이제 좀 자리로 가시고요 어깨 뚝쳐 어깨 뚝쳐 어깨 뚝쳐 어깨 뚝쳐 이제 제대로 한다 오늘 재밌겠다 박하나 자 우리 박하나 씨가 이제 특히 아주머님들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악역이 있어요 불륜요 불륜요 이거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살 수 있어 잠 사실 왜 이래 너 니들 또 뭐가 남았어? 아이까지 있다며 아 근데 부른녀는 아니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0년 이상 만난 첫사랑을 제가 뺏은 거죠 아니 이효리 씨 남편을 뺏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애가 있는지 몰랐어요 드라마 보세요 아 아 아 아 어떻게 더 말 보겠어요 다 성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효리 씨 나온다는 얘기 바로 해야 되겠다고 나와드네요 또 왜 그러셨어요? 저 아무래도 제가 또 악역 역할이니까 악역으로 대상을 타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 맞어 맞어 그럼 저도 어떻게 조금 상의라고 더 타지 않을까 같이 웃어서 네 같이 웃어서 근데 아직은 언니랑 붙는 씬이 그렇게 파이트 씬이 많이 없거든요 머리 한 번 뜯어야 하는데 네 슬슬 시동은 걸고 있는데 아직 없어서 언니랑 둘이 아 우리 아직 좀 재미없는데 둘이 뭐 싸대기 씬이 있으면 싸대기 씬이 있으면 싸대기 씬 싸대기 씬 싸대기 씬 싸대기 씬 싸대기 씬 좋아요 아주 쓰는 단어들이 한번 뜯어야 하는데 저도 포 대기로 해주세요 포 대기로 저는 박하나씨 하면 악구정 백야 하면 박하나씨가 생각나는데 그때 악역이 아니었는데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악역이 아니었는데 제가 악구정 백야를 자주 못 봐서 왜 이렇게 미움을 악구정 웃으시잖아요 미움을 피란 아이들이 한 명 웃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악구정 나왔으니까 연관적인 친한 거야 박하나 화나겠다 박하나 박하나 아 미안해요 아 미쳐버리 저기 여기 자꾸 불난지매에 고쳐질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겨우 악구정 끄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고쳐질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제게 그게 또 달려두시잖아요 안 질려고 안 질려고 안 질려고 안 질려고 이 얘기는 불황이기 때문에 한 마라도 더 던져야 해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질문이 뭐였죠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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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왜요 왜 죽어요 남편도 저랑 결혼을 했는데 첫낮밤도 못 치르고 한 대 맞고 죽어요 아 재밌는 거 같아요 허약체질이네 번덜 번덜 오빠도 죽고 다 죽고 본인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저만 그래서 박하나 아니에요 아 아직 이게 왜 준비할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악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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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나 그래서 하나 남는 박하나 계속 낫네요 인기빨이야 너나 내가 했어봐라 쌍릉봉 언제 지금 댓글 달리지 아 이거 참 하나씨가 그룹 활동을 했었거든요 진짜 그룹 날아줬다 네 어본성 그룹 오늘 이름이 뭐였어요? 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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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들은 여자들 아니었어요? 네 어 맞아 제가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래 일 많이 하는 아니 뭐 사이버 로봇특이 휴보인 줄 알았어 지금 잘했지 근데 이 틈을 어떻게 노렸지 이거는 이거 인간형 로봇 휴보예요 이금이 이금이 네 궁금한 대로 다 같이 볼까요 네 박하나 이거 나 못 봤네 아 뭐야 이거 박하나 씨 박하나 씨 여기 좀 봐요 나 지금 아니 노래를 어떻게 해 아니 노래를 어떻게 해 아니 노래를 어떻게 해 아니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노래 많이 했어요 편하게 하고 갈게요 저 그룹에서 보컬이 했어요? 아 서브 보컬인데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저는 걸그룹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갑자기 혼성 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 혼성 팀을 하면은 되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무슨 노래야 저거 근데 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아 그래서 신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네 절대 노래를 춤과 노래를 같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절대 춤 별로 안 추는 거 같은데 아무도 안 추는데 뭐 안무도 그다시 잘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춤을 잘 추는 줄 알았어요 춤하고 노래해줘요 뭐라고요? 춤은 제가 춤 아하하하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이따 춤 배트? 이따 춤 배트? 네임댄스 알아요? 엄연경 씨가 네 봤는데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우리 박하나 씨 한 번 메일 댄스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하나 씨하고 메일 댄스 한 번 할게요 오라가 아 그치 봐 sn 빨리 빨리 또거 바이트 했어 아이야. 어이가 다 든다니까. план아 잘한다, 잘한다. けて 간다 잘한다. 다 보고갔어. 철저히 부승했다. 됐다 자는다. 자는 걸 다했어 지금. 홍현경 씨가 저 정도론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네임댕스 잘 써요 다른 게 좀 있어요? 가능해요? 저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났고 이미 지난 거다 네 이미 지난 거고 새로운 센스 저는 코믹 센스가 아니라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잘 칩니다 오케이 잘 칩니다 아 진짜 저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쁜 자녀들이 더 해 어 좋은 봐 자기가 잘 칠게 아니 자기가 잘 칠게 아니 자기가 잘 칠게 아니 자기가 잘 칠게 나 못 치겠어 배워왔어 아니 자기가 어디 배워왔어 이거 돼요? 바카레스 이거 됩니까? 이거 돼요? 바카레스 돼요 한번 봐봐 와우 으어어어어 비벼기 아, 불만이 안 돼 오오 오오 어, 불만이 안 돼 오오 나오라 어이구 오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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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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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 하시는거에요? 아니 지금 청와분 좀 그만해 그걸 어디다 이렇게 쏴 어디다 이렇게 쏴 어디다 이렇게 쏴 어디다 이렇게 쏴 이걸 어디다 이렇게 쏴 어민정 씨 급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이 어디다 이렇게 쏴아요 아 이거 저 하나씩 또 같이 하겠네 네 자리 저기 넓은데 진짜 그래도 될까요? 괜찮은데 되게 잘하고 예쁘잖아요 아 우리는 좋은데 그럼 또 하나가 나가야되요 하나만 나가면 돼 그래도 가족인데 그러면 안 돼 나가야되는데 왜 동생이 이쪽으로 영무야 눈별을 깨도 진짜 상황 모르지? 뉴욕 제일 말이야 나는 밥이라도 사니까 괜찮은데 자기는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괜찮아 아이고 땀 진짜 아니 우리 조은숙 씨도 얘기를 한 번 해봐야죠 기사 얘기했듯이 빛나는 범행 살인물권, 살인미수 불권이죠 어마어마하죠 아니 소품 뭘로 좀 살인을 저지르셨어요? 저는 첫 번째는 도자기 두 번째는 지금 또 경찰관 복장을 한 조세우 씨가 있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지금 무슨 사건 저희가 다 네 네 네 아 이게 저 사흥교까지 갈 건 아니에요 사흥교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일을 큰 거 만드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현명 씨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죄송해요 옷도 이렇게 입었으니까 그래도 좀 취소를 좀 해주세요 아 취소를? 혹시 그러면 사고로 되신 것도 있어요? 두통사고 제가요 그냥 도자기로 죽였고요 네 두 번째는 짱돌로 찍었고요 아유 세 번째는 제가 뺀소니예요 뺀소니 남편을 뺀소니 근데 실제로 진술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너무 연기를 모르고 잘하시네 연기를 모르고 잘하시네 술 드셨나요? 술 드시고 치신 거예요? 아니면 아 지금 뭐하고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응급 측정 상황에서 하려다니 네 황미정을 좀 살려야 돼요 네 사극을 은근히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전술의 고향에서 귀신 같은 거는 좀 했어요 맞아요 전술의 고향 귀신하고 뭐 무당 이런 거 하고 근데 요즘은 사극 중에서도 좀 신분이 있는 그런 역할 좀 하고 싶다 네 왜냐면 무신이라는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역할이 갓난이 갓난이 좋은 역할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아 좋은 숙시 좋은 숙시 이러다 나중에 좀 물을 익어가면 야 갓난아 갓난아 어디 있어? 전에는 좋은 숙시 네 이러고 가던 게 갓난이 어디 있어? 안 돼 안 돼 굉장히 보여 맞지 맞지 그래 이게 또 그래요 역할에 따라 복식이 식스팩에서 나오죠 복근 복근이 저게 막내 낳고 나서 한 3개월 후 진짜 완전 남자 복근인데 이거 이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진짜 저 때는요 닭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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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해보니까 알겠지만 닭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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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닭날개 이거 좀 치골 아 이런 건 약간 좀 의식을 하고 찍으신 거죠? 지금도 이 상태입니까? 저한테 이것보다는 좀 그냥 별론데 그냥 막 없어요 지금 살짝 확인될까요 우리가? 확인은 항상 하셔도 되는 그럼 제가 제가 이렇게 아 승용 씨 이번에 제 타임이었어요 갑자기 벌쩍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좀 아니 이분의 동의를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근데 뭐 지금 가슴이랑 복근 좀 어떻게 가슴을 만지라고요? 어떻게 가슴을 만지라고요? 아니 아니 팀을 주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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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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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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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친구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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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친구 이거 어휴 어디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정도 어휴 뭐야 아니 만지니까 또 이걸 쫙 한번 쪼아주네 가슴이 뼈야 아니 저 진짜 가슴이 뼈네 우리 재석이도 어허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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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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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이 몸을 유지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무지하게 해야겠네요? 저는 디스크랑 목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있어서 운동을 일주일 이상 안 하면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아픔이 좀 사라지기 시작해서 침실만 빼놓고 나머지 방들은 다 운동기구로 해서 데드리프트도 하고, 스쿼트 네, 랩불다운도 있고요, 시티드 벤치프레스 머신들도 다 있고요. 집에 다 있어요. 실례지만 집에 그게 있으면 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옆에 형인지 물어봐야죠? 이제 기계 들어갈 것 같은데요? 화장실 몇 개예요? 아니에요. 화장실 두 개. 어허! 화장실 두 개면 중산식인데요? 이번 타임에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도대체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진아름 씨 얘기, 진아름 씨 얘기, 네. 아직 헛잼은 안 보이겠습니다. 아직 헛잼은 안 보이겠습니다. 아직 헛잼은 안 보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보니까 나랑 다이체가 얼마 안 나요. 어허! 77년생이신... 내가 형이에요? 한 살. 너 왜 쫄아서 또 나이 꼬아가고 싶어. 네가 뭐가 부족해? 아니, 그렇죠. 민경 씨가 약간 톰과 제리의 톰 같은 악역이었다고 얘기를 들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때린 적이 없고 맞은 격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는 악이야. 여기는 뭐... 그러면 잡히고 어디 맞고. 아아! 아, 악역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얘 때리려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슬리퍼 날아오고. 아아... 힘들더라도 우리 우주 제대로 보세요. 이렇게 맛있으면 너와 나 다 처먹던 거! 민경 씨는 이제 미스코리아 지인으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10년 만에 지금 악역 특집에 이렇게. 10년 만에 유진석 씨 만난 소장은 어떠세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연애가 중계. 연애가 중계 하는 거니까. 연애가 중계잖아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주로. 진짜로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01년 진지... 기억나세요? 네? 어? 아니, 그걸 보고 알았어요, 제가. 네, 그때 저 인터뷰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정말? 이휘재 씨하고 제가 딱 한 번 미스코리아 날아가지고 중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김민경 씨네요. 네, 나온다, 나온다. 이거 봐봐. 참가 번호 19번 미스 서울선 김민경. 순간의 아름다움은 시간 속에 부족하지만 아, 김민경 씨네. 영원한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더욱더 빛이 납니다. 그럼 민경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씨. 네. 아, 이제 지금.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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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미스 서울선, 우리. 진짜 기장한 게 보이네. 제가 긴장을 했어요. 아름 양. 아, 김민경 양. 죄송합니다. 우리 잭슨 씨.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저. 애드립 없는 거 보셨죠? 노 애드립. 노 애드립. 아니, 큐카드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저기 솔직히 말하면 민경 씨 얘기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근데 저를 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인터뷰를 원활하게 할 때가 아니라. 네. 제가 8억을 드렸대요. 아, 정말? 아, 진짜 그 얘기를 안 했네. 아니, 근데 정작. 8억 전시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 미스코리아 지인되셨는데 왜 이걸로 그렇게. 8억은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솔직하게 쌍꺼풀만. 아. 2천만 원이요? 3번 했는데요. 3번을 했어, 쌍꺼풀을? 아, 글쎄요. 원래 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 하고. 미스코리아 되고 한 번 하고. 10년에 그냥 살았어요. 왜냐하면 미스코리아 되고 다시 한 눈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세지처럼. 실패. 소세지. 이렇게 소세지처럼 항상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으면. 다르긴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너 눈으로 배우는 눈으로 보여줄게 너무 많은데. 네 소세지로만 여기로만 간다 그래가지고. 큰 맘 먹고 다시.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하면 눈이 안 감길까 봐 겁나갖고. 되게 잘 됐다는데. 근데 지금 잘 되신 것 같아요. 잘 감겨요? 네, 지금 잘 감기고요. 진짜 잘 돼서요. 제 주변에 정말 소개하는 2천명 소개. 아, 진짜? 네. 근데 왜 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 사세요. 아, 대구에서. 네, 네. 미스코리아들 많이 배추냈다는. 아, 거기 식 송송? 네, 송송송. 오늘 아는 미용실이에요? 송땡 미용실.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는 많은 미스코리아를 배출한 미용실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이게 좀 뭐. 명당이 있듯이. 특히 저 대구에 미인들이 많으니까. 어릴 때 막 진짜 걸어 다닐 때부터 막 파란 수영복 입은 언니들 막 샵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파란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수영복 심사가 있으니까. 담역 테스트 할 겸 손님들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계속. 머리 말고 있는데 이렇게 좀 메고 돌아다녀요? 담역 테스트 하고. 그때부터 봐와서 저는 사실 미스코리아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와 계세요. 그랬더니 파란 수영복이랑 은색 구두를 갖고 오셔서 입어보래요. 엄마 아빠 앞에서. 왜 이랬더니 입어보래요. 그래서 입었더니 두 분이서. 되겠지. 안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랑 아빠랑. 그래서 엄마가. 민경아 평생 엄마가 이 일을 해왔는데. 딸이 나가주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되게 의미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오히려 욕을 많이 먹으니까 엄마가 더 미안해 하셨죠.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 딱 이런 대중들과 만나야 되는 데서 되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사실 웬만한 거에 안 흔들리는 거 같아요. 맞아요. 웬만한 뭐에. 오케이. 땡큐. 누가 하신 거다. 땡큐. 오케이. 땡큐. 너무 억지로 억지로. 악녀 연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스타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약간 단발머리를 좀 고수하시는 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단발머리가 좋은 게 긴 머리를 하고 칼지게 딱. 이렇게 돌아섰는데 단발머리는 휙 돌아설 수 있는데. 긴 머리는 찰싹 이렇게. 아 머리가 딱이 맞는구나. 엄마. 여보. 나 만나러 온 거야? 노백 머리 잘 어울리잖아요. 낭민 씨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0분. 2, 30분. 분노하기 전에 좀 행동들 있잖아요. 목을 좀 이렇게 좀 꺾는다든가. 분노 직전. 언제까지 세상이 모르겠네. 제가 사실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좀 많이 아팠는데. 계속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약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봤거든요. 그 호우라고. 호우. 맞아요 맞아요. 화를 많이 내고. 예를 들어서. 그걸 뒤집어 엎었다 그러면. 딱 뒤집어 엎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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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압이 얼마큼 높아지느냐. 많이 때리다 보면 숨을 거의 못 참고. 이렇게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할 때는 좀 더. 오우. 오우. 이렇게 나오고 좀. 뭐 이렇게 얌전하게 할 때는 오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요거에요. 맞아요. 고. 공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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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 Bundest orada니까. แть. 잘 만들었어. 어 호우. 오우 잘 만들었어. 편집 잘했다. 아 오예빠이씨. 오오옛이. 아구 또 꺼 penny. 오빠. 아니 그런데. 호우가 대본에 있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한 거죠 그냥. 대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한 14회 넘어가면서 좀 재밌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 무서운 걸로만 가면 너무 보시는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지쳐요. 상대방이 승호가 끊으면 뭐 분노하는 남규만 뭐 이런 거였는데 여보세요?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보통 이런 씬에서 형경 씨가 많이 전화를 해요.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전화 받고 끊으면 뚝 끊었어. 아이씨! 그렇지, 보통. 이런 거 보통 많이 하거든요. 하나 씬은 이런 씬이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저는 애드립을 못 해요. 울렁증이 있어요.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끊고 나서 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애드립을 하거나 저는 대사가 안 쓰였으면 소리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니, 흉덩이 남겼어. 이게 또. 조은숙 씨 같으면 어떤 스타일로 좀 하시나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딱 끊었어요. 뚝뚝뚝. 여보세요. 어따 대고 저. 여기도 민경 씨는 민경 씨는. 저는 그때 세나 같으면. 여보세요? 뚝뚝.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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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분들이랑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레사나 씨가 이게 좀 소리를 잘 질러가지고 이게 드라마 캐스팅이 되셨다고. 아, 정말라요? 소리를 잘 질러가지고. 노래를 못 해도 소리를 잘 질러가지고. 노래를 못 해도 아까 봤어요. 노래 못 해도. 노래는 졌습니다. 노래는. 노래는 진짜. 저 노래 되게 못 하거든요. 근데 보고. 진짜. 아니. 본인이 제일 잘하는 노래 없어요? 이제는 좀 많이 늘었죠? 너무 많이 늘었어요. 어떤 조은이냐는 아니겠지. 그래서 저 무대 이후로 무대에 울렁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래를 할 때 무조건 낮춰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딱 해보려면 높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소찬이의 티어스 같은 거. 샤리노! 어때요? 뭐 그런 거 하나 조금... 해볼까요? 소찬이의 티어스 한번 해보실래요? 목 푸시고요. 목을 푸세요. 가래 종료 하시면. 올라가겠다. 가래 종료 한번 하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원, 투, 쓰리, 포! 잔인아 잔인아 여자랑 나를 욕하지는 마 와 좋아!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하고 있지는 마! 에이! 좋네! 뒤로 갔어야지. 있진만 뒤로 갔어야지. 잘하네. 노래를 그렇게 못하진 않네요. 아니 노래를 못하진 않네. 너무 떨려. 발라드 잘하네 발라드. 아니 근데 보니까 아까 거기서는 진짜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건 고음 되죠? 저요? 원래 고음을 종료하시잖아요. 내가? 한 번 음주 한번 보이지만. 잔인아. 제이언! 에이! 오늘 내 끼는 척이야. 돼지낙지. 나 깨돌아! 나 깨돌아봐! 나 깨돌아! 나 깨돌아! 나도 좋아! 나 깨돌아! 낙지! 나 깨돌아! 낙지! 여기서 조용하게 카페 하시면서 오랜 만에 노래 잘 못해요 사장님! 사장님! 쨔니나! 다시 한 번 기회 줘요, 다시 한 번 여사랑! 키가 좀 올려봐요 쨔니나! 아니 키를 다섯 키를 하나 추는데 아! 쨔니나! 쨔니! 쨔쨔! 이렇게 맞춰면 쨔니나! 아니 음을 너무 낮추신 거 아니에요? 쨔니나! 쨔니나! 쨔니나다, 쨔니네 쨔니나! 쨔니나! 일어서서 한 번 해보세요 자, 조은숙 씨 사장님! 사장님! 아니 괜찮아요 쨔! 쨔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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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세요 쨔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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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한다 민경 씨 민경 씨 이거 한 번 돼요? 민경 씨? 스타되는 거 한순간요 바로 엄연경이야 스타되는 거 한순간요 얘도 한 번 자리 뜬 거 거기 앉는 거야 가래 정리하시고요 가래 정리하시고 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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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번 잡으세요 원 투 쓰리 포! 쨔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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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 쨔니나! 쨔니나! 여자랑! 나를 욕하지는 마! 어? 좋단! 잠시 너를 위해 잘한다 잘한다 이별을 택하고야 잊지는 마! 내 사람은! 너는 내 사람이 있어! 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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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오늘 뿌이를 두 번 들렸어요. 오늘 뿌이 두 번 들렸어요 진짜. 지금 저 보셨죠? 하나 씨가 노래 얼마나 잘한거지. 제일 잘해요. 하나 씨가 제일 잘하죠? 다수 할만 하시네요. 무대 오르실 만하네요 지금 보지. 진짜 앞 거는 진짜. 어딘지는 모르지만. 조용한 카페 사장님. 이거 청병이에요 어디? 남현주 살아요. 공기가 맑아요. 저도 따기 때리는 걸 많이 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는데 선배님이 랭킹에 계시대요. 아 그래요? 조은숙 씨가요? 맞는 걸로 랭킹이 있었는데 진짜 세게 맞으셨어요. 나 어떡해. 진짜 지겨나도 있어. 진짜. 효성이가 넋이 나갔네. 와 근데 조은숙 씨. 이게 지금 소리가 저 정도 날 정도면요. 진짜 제대로 맞으신 거군요. 네 정말 딱 맞았는데 아 이거는 아 고막이 나갔나? 진짜로. 인형 소리가 들려 tell you okay. 뭐 불이 하얘. 진짜 그래요? 반짝하더니 뭔가 삐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부탁살렉 Tap 그러면서 대사하고 어찌 했든 왜냐하면 저거 진짜 저렇게까지 했는데 저게 또 NG가 나면요 또 맞아야 되니까 또 맞아야 되니까 NG 몇 번 났어요? 안 났죠 저거 한 번 보니까 저 화면에서 잠깐이지만 딱 정신을 차리시려고 하시는데 맞아요 교윤숲 씨가 아니 박하나 씨가 하루에 뺨 200대를 맞은 적 있어요? 에이 거짓말 언제 그래? NG 때문에? NG 때문에 그게 한 회가 한 회 반 분량이 딱 두 배우만 나와요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다행히 세트였는데 그게 이보이 선배님이 때리시면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NG가 나니까 200대를 맞았더라고요 이게 제정신이야? 어디서? 지시지 분 풀릴 때까지 오늘 끝장내! 나다냐고 의사를 하면 하니 있으래도 내가 이 옷을 뒤도 네가 떨어져 나가는 돌죽을 지시지? 부모 씨 그렇게 잘 안이고 오세요? 어디서? 누가 무슨 물건을 다 말게 하냐? 이러라! 이러라! x3 내가 왜 정첩장 안 찍었는지 알아? 근데 맞는 사람들resent 하지만 때리는 분들도 힘들겠다 때리는 분들도 힘들어요 탈진하시고 막 쓰러지세요 진짜로 맞았어요 근데 댓글에 저거 뭐 한두대만 맞고 안 맞았다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 맞아요 진짜 다 맞았는데 근데 오늘 말이죠. 박하나 씨가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온 게 엄연경 씨가 딱 위 여신이잖아요. 우리 엄연경 씨가 진짜 전 최초였습니다. 방송 역사상 장기를 물어봤더니 뺨 때리기가 화제가 됐는데 그걸 보고 뺨기를 꼈답니다. 아 박하나 씨가? 저는 실제로 때리지 않고 세게 때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돼요? 그게 장인이지. 액션을 잘하는. 우리 그들이 경험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 해. 저희들 해. 좋아요. 저희들이 한 번 줘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소리도 잘 나야 돼요. 안 때린다고요? 안 때린다고?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목 끝으로 때리거나 근데 이게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랜만에 박하나 씨의 아프지 않으면서 효과가 좀 극대화하는 이 뺨 때리기 한 번 연기를 한 번 볼게요. 아예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아예 어떻게 아예 안 맞고 뺨 연기를 합니까?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이 좀 빙의를 해서 갈게요. 야! 하나야. 그만하자 이제 구질구질하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내가 어 야! 아니 입을 때렸는데.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아니 유재석 씨는 입이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박는 거 어떻게 하세요? 입이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입만 때린 거 처음에. 교동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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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아리는 때린 거예요. 아니 내 입만. 내가 여기만. 그러니까 말하는 이 입. 이 교동아리가 보기 싫었던 거죠. 어 표적 수사네. 여기 딱 표적으로 고기만 딱 때리네. 네. 제대로 한 번 하세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대로 한 번 하세요. 소리가 안 났어. 아 제가? 그래야지. 요번에 좀 돌려드릴게요 제가 얼굴을. 너무 뼈 빠져서요. 아 저기 야 하나야. 야 그만하자. 구질구질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가 인간하니. 어! 내가 인간하니.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해. 안 아파요? 아 잠깐만 안 아파요? 사기꾼이네. 아니 무슨. 아프죠? 빨리 빨리. 맞는 건 괜찮은데. 돌리면 안 아프대요. 아니 돌리니까 제대로 맞춰서. 괜찮아 괜찮아. 안 아파 안 아파요. 손가락 잡고 나있어. 아니 안 아파요. 자 다음 전형으로.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나왔잖아. 빨리 와. 안 아파. 하나야 괜찮아. 그냥 잘기세요. 괜찮아요. 켈로이드 피부야 괜찮아. 그럼 쌍딱이 한 번 가세요. 그래 그래 오케이. 쌍딱이 한 번 가세요. 그래 그래 오케이. 유령이 알려주셨어요. 쌍딱이 한 번 가세요. 쌍딱이 한 번 가세요. 쌍딱이 예능 처음이야. 야 그만 좀 하자. 구질구질하다 어? 다 XX놈. 여자들이랑 나면 또 그만 먹어. 아 좋아좋다. 어 좋다. 전형으로 맞을 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해. 아 너무 시원했어요. 소름이 더 크게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아 어. 조세훈 씨 한 번 해봐. 다른 따기가 또 있나요? 동심 따기. 아 동심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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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친구 가서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다녀와. 뭐하는 거야 구질구질하게 일터까지 찾아와서. 그만해! 나 지금 사고 났어. 그만하라고! 나만 일터까지 찾아와서 뭐하는 거야 진짜! 자식이! 자식이! 왜 소리가 안 살았기 때문에. 자 다시 갑니다. 잠깐만요. 아 진짜 그만 찾아오라니까. 이게 뭐하는 거야 나만 일터까지 진짜. 그만 와! 쟤가 그러고 너 인간이야? 너 인간이야? 어휴. 다시 얘기했는데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소리가 안 났어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 살이 되게 두꺼우죠. 살이 두꺼워서 그렇고. 살이 두꺼워서 그렇고. 살이 두꺼워서 그렇고. 살이 두꺼워서 그렇고.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파. 보통 거 맞으면 아픔이 여기가 안 나는데. 희해가 이래서 끝나서 약간 치아가 썩어지면 더 아파요. 소리가 안 났어요. 반면에서도 한 번 하셔야죠. 반면에서도 한 번 하셔야죠. 저는 안 맞으면. 반면에서도 하셔야죠. 제가 가장 연장자고요. 이순환 회사님. 그러니까 이순환 선생님 또. 최초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보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뭐 없어요? 다르게. 연 따기. 연 따기. 연 따기. 연 따기 동 따기 쌍 따기. 연 따기가 너무. 운 좋다. 운 좋아. 진짜 운이 좋아요. 진짜 운이 좋아. 연 따기라도 하면 안 될까요. 진짜 너무 운이 좋다. 발 뻗고 자겠네요. 그러니까요. 하나 씨한테 진짜 고마워야 돼요. 하나 씨한테 진짜 고마워야 돼요. 사회자면 어떻게 연 따기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연 따기가. 안 돼요. 연 따기가 아프기만 했거든요. 아프기만 했거든요. 아프기만 했거든요. 잘했어요. 연 따기 부럽네요. 연 따기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지금 긴장되죠. 되게 긴장되죠. 위협하고. 연 따기 기술까지. 이게 사실 저 하나 씨의 연 따기나 아마 이제 방송 나가면은 이거 좀 해달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민간이야. 이 자식. 나한테 줘. 사실 저 뭐 악역 시인에 백미하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밥상 시인이 좀 있어요. 뒤집어 퍼야죠. 뒤집어 퍼야죠. 요숙 씨는 좀 생일상도 뒤집어 보시고 있다고. 악역을 처음 하는데 하면서 느꼈던 게 아 악역은 그래도 벌을 받는구나.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항상 밥상이 나오면 없어. 아 이게 또 듣고 보니까 악역들은 그렇죠. 굶고 하시는구나.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먹으려고 하면 상황이 딱 그래가지고 그래. 밥맛 없어서 숟가락 딱 못 받아요. 맞아. 안 그러면은 먹으려고 하는데 날 열받게 해서 엎어버리고. 아악! 아악! 아니 우리 저 직접 한번 좀 밥상 엎는. 아 그걸 또 합니까? 저희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이제 밥상을 좀 엎으시는 거죠. 뭐 이제 굳이 또 엎지 않아도 분노의 느낌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생각을 해주세요. 박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타일로 한번 좀. 뭐 대사를 하셔도 돼요. 네. 뭐 어떤 걸로 좀 화가 나실까요? 오디션 떨어졌을 때. 오디션 떨어졌을 때. 오디션 떨어졌을 때. 밥 먹다가 생각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요. 딱이다. 딱이다. 이거 딱이야. 이거 딱이에요. 이거 이거보다도 오디션은 에잇. 어민턴 가겠죠. 어민턴 한번 좀. 어민턴 가야죠. 우리 형경 씨 한번 돼요. 악역의 또 기대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뻔한 거 밖에 없어요. 뻔한 걸 좀 해줘요. 뻔한 건 괜찮아요. 드라마 정말 한 달 사가지고. 형경 씨는 뭘로 좀 화가 났을까요? 박명수.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자꾸 침범하는 거 같아요. 하당 씨, 하당 씨. 구한한 마음에. 박하나, 박하나. 지금 TV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박하나 나오고 있어요. 박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난 이제 집에 있는 거죠. 난 집에 있는 거예요. 박하나 나왔어. 지금 많이 편집됐어. 본인이 할 때가. 배투에 박하나 밖에 안 나와. 박하나 밖에 안 나와. 지금 검색은 막 박하나가 난리야. 지금 박하나. 검색은 1등이야 지금 박하나야. 백근의 박하나가 어민경보다 낫다 이런 거 막 떠올랐어. 박하나야 지금. 박하나가. 어민경은 끝인 듯. 박하나 짱. там 사라진 salud 사이 м hiding. owa악 새 아빠 assim. 우와 진짜 apa. omgelseổ아.. 너무 아살진다. 내가 최후 뭐가 안şgas하나. 漁이 бывает 하군요. 미 Ward 7ед 김민경 오케이 김민경. 민경 씨 한 번. 밥상 없는 거에 달인 아니라. 뭔가 재밌는 게 있어요. 민겹. 지영 안티카페 지금 없죠? 네. 지금 없어. 그때를 떠올리면서 2만명, 뭔가 좀 내가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죠, 민경씨가. 어, 정말 벗죠.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 소주가? 잠깐만, 여기 있지. 이따 치고. 여기, 여기, 여기.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잔. 술 많이, 술 많이 쉬다봐요? 물, 물, 물. 어, 물, 물, 물. 아, 내가 뭘 그렇게 잘 못했는데? 아, 아, 뭘 그렇게 잘 못했는데? 아, 물 그렇게 잘 못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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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걸 잡고. 이거 잡고. 야. 소주는 사이였어. 야, 디테일이 있네. 잘 온 거라고. 보니까 예전 저희 아버지 생각났어요. 네. 아, 이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근데 진짜 이건 박수를 좀 드려드려야. 그래, 진짜. 김수현 작사님 작품했지 않나요? 네네네네 안 힘들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긴장되는데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잖아 이거랑 내가 그랬잖아 이거랑은 아예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아셨으면 해요 배우가 알아서 이 상황에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았으면 하는데 그런 것만 잘 찾아내면 혹시 뭐 좀 야단맞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저보고 자꾸 이마가 넓다고 머리를 심으라고 머리를 심으라고? 넌 머리 심으면 잘 될 거라고 진짜 넓은 이마는 못 보셨군요 예전에 이덕하 선배님도 김수혜 기능에서 가발을 쓰라고 그래서 잘 부르시네요 아니 이게 저 엄마가 불렀다 귀신 보는 역할이라 내가 무슨 진짜 뭔 줄 아냐? 귀신도 보인다면서 안 것도 안 보인다 야 팔도에는 점집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시던데 직업이 의사면 가서 배워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귀신 보는 건 내가 귀신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어떻게 손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할지가 궁금해서 진짜 조선팔도 다 돌아다녀요 저는 남창희 씨랑 같이 갔는데 점점이 분이 저한테 귀신이 씨였다고 너 귀신을 빼야 된다고 해서 무슨 귀신이라고 하니까 폭식 귀신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재고를 봐서 폭식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걸 어서 너무 쉬운데 그때는 귀신이 씨여서 먹는 거예요 아니 똑똑하다는 거 귀신이 씨였다고 근데 밤에 또 폭식을 했거든요 못 먹고 죽어가지고 아니 저 우리 남국민 씨가 지성 씨 뭐 송중기 씨 박서준 씨 박박우 씨 이분들과 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죠? 모르는데 어민턴 준비한 게 좀 있죠? 어민턴 준비한 게 좀 있죠? 네 제가 준비했네요 아 모르셨어요? 탑 배우들의 관문이 뮤직뱅크에서 맹활약을 하는 거예요 아 MC였구나 우리 국민 씨가 이거 좀 했었죠? 스타 작은 학교네 뮤직뱅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아 저런 밴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왜 개구리 소리 왜 그러세요? 아 내일 경치길래 아 소희혜 씨 굴나 소희혜 씨 아 남경수가 모두 좋아하는 노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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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풋풋하고 촌스럽네요 진짜 몇 년 전이죠? 2004년 2004년 12년 전이네요 12년 전이네요 12년 전이네요 지금 MC 할 때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그런 멘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오불거리는 것들이 많아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에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궁민 씨가 옛날에 이제 리틀 배용진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녔었고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비교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러던 와중에 지금 해품달 연출하셨던 김도훈 PD가 너는 안경을 쓰면 너만의 이미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너만의 이미지를 찾으려면 안경을 벗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저만의 이미지를 찾아간 것 같아요 아 진짜 안경 썼을 때 메롱준 씨랑 너무 닮았었어요 아 그래서 안경을 벗었구나 벗는 게 훨씬 잘했다 진짜 근데 그 당시 막 상처를 줬던 분들이 있잖아요 남궁민 씨한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 연기 아 정말 쌍욕 많이 먹었죠 왜요? 연기를 못해서요 아 그 당시 아 그 당시에는 혼내시고 무서운 감독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되게 좀 내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강해진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욕먹을 만한 연기였나요? 어때요? 네 인정을 되게 말하죠 아 뭐야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네요 누가 잘못이야 괜히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들을 혹시 남규만으로 빙의가 돼서 그 감독님들께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네 지났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어떤 거 벌써 카메라 찼네요 어? 고맙합니다 진짜 국민이가 많이 변했네 정말 뭐 시원시원합니다 감독님 덕분에 나도 잘 지내고 있어 17년 동안 살아남았네 고마워 흠내줘서 안녕 이 정도 괜찮죠 괜찮네 아 영리하네요 맘이 열리네요 이게 아니 민경씨는 또 이게 저 얘기 들어보니까 동국대 연영과에 오 이게 또 전설의 공공학번이라고 이게 왜 전설이에요? 여기에 지금 또 진짜 인기들이 화려하구나 거기에 동기분들이 내놓으라는 분들이 좀 많은 거죠 누구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전지현씨 한채영씨 그리고 소유진씨 아 소유진씨 아까는 소유진씨가 왔었구나 응원하러 대기실 왔더라고요 네 김민경씨 응원하려고 이야 전지현씨 형이 친구인거죠? 네 네 네 우리 학교 1학년 때는 되게 잘 다녔거든요 심지어 제가 학교생활 좀 열심히 안 했어요 오히려 전지현씨가 저한테 민경아 학교 수업 좀 들어오라고 오히려 네 그 바쁜 전지현씨도 그때 학교 수업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학교 졸업을요 10기 후배들하고 같이 했어요 진짜요? 심각하시죠 짤렸다가 짤렸다가 짤린게 아니겠죠 짤린게 아니겠죠 진짜 짤린게 짤릴 정도면 재정당하셨구나 재정됐다가 재입학을 늦게 간게 제가 41기인데 51기 애들이랑 졸업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전지현씨는 그 당시에 어떠했어요? 성격이나 진짜 그냥 그 역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활달하고 발랄한 대학생이었어요 진짜 그랬고요 또 심지어 제가 24, 25살 쯤에 운동을 끊고 처음으로 하러 갔는데 저기서 어떤 스태퍼하는 여자가 쉬지 않아요 계속하면서 야! 김인경! 김인경! 이래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는데 지현이에요 근데 솔직히 4, 5년 동안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지도 않고 그 친구는 그 사이에 이제 정말 탑이 돼 있고 있는데 그렇게 반갑게 그 큰 짐에서 근데 이건 쉬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야! 반갑다! 이렇게 해줄 정도로 성격 되게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굉장히 좀 자주 어울려 다녔으니까 아니 좀 뭐 박하나씨도 아까 뭐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SM 연습생 YG 연습생 출신이죠? 동기들이 아주 장난 아니네요 화려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 뭐 동방신기 소녀시대 이미 데뷔하신 분들은 다 동기였죠 음 YG에 들어갔을 때는 연기로 들어간 거라서 인나씨 뭐 경표씨랑 같이 연습 동기들을 나중에 본 적도 있어요? 무대나 뭐 촬영장에서? 수영씨는 이제 연기대상 제가 신인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때 트로피를 나눠서 시상자가 수영씨군요 이야 시상자가 수상자로 만났구나 그러니까 중간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저는 그 모습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박하나씨가 데뷔하고 나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역삼동 여신으로 역삼동 여신으로 분위기를 벗어낸는데요 저희가 역삼동에 여신이 있었어 근데 피곤하게 확 겹쳐가지고 갑자기 나는 갑자기 눈이 확 터지네 살다살자 역삼동 여신도 아니 지금 의외의 얘기를 하시는데 역삼동 여신은 또 뭡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삼동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주위가 다 회사라서 직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회사 직원분들이 그러면 커피도 안 드시는데 그냥 괜히 앉아있거나 말 한마디 걸고 그 오늘은 몇 시에 출근했어요 그냥 정말 쓸데없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응해주죠 왜냐면 단골을 만들어야 하니까 요런 요래서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씩 요 선님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시럽 좀 더 주시고요 아 네네 번호도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요 번호는 내일 나온대요 왜 말이 되는 소리를 안 했는데 오케이 일단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요 제가 또 또 오셨어요? 네 오국라떼 오국라떼 아 밥 안 드시고 오셨구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친절하다 고맙습니다 저기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사실 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잠깐 진짜 못 보신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바보 같아 내일도 와야지 아 진짜 아 스타일 안 맞네 커피 중독되는 호흥인데 아 스타일 안 맞어요 자 손님들을 더 빨리 빨리 해봐요 안녕하세요 아 예 평소 먹던 걸로 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은 일 안 하시나 봐요 주말에 오니까 없던데 네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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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못됐다 못됐어 남국민 씨도 한번 남국민 씨도 저요? 여심 저격 갑니다 남국민 저는 그냥 아 안녕하세요 네 그 실례지만 혹시 제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뭐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뭐야 뭐 주문도 안 하고 지금 아 벌써 설레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우리는 최소한 주문이라 치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은 벌써 설레고 가만있어 봐봐 이 사람으로 어 연락처라도 하나 저 오늘부터 알바 그만뒀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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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인 줄 알면서도 한 번 더 물어봐요 남궁민 씨가 만약에 엄연경 예쁘다고 얘기를 하면 한 번은 이해해줘요 뭐야 예뻐? 어 되게 예쁜 거 같아 그래 내가 봐도 예쁘더라 근데 진짜 예뻐? 짠 짠 아 진짜? 아 이러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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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제가 옛날에 집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30대 초반 되면 그런 증상이 생겨요 피가 끓어가지고 뭐 하나 씨가 만약에 남궁민 씨랑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둘이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질투가 막 머리 두개골이 빠개지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예전에 제 여자친구랑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귀는 걸 밝히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게 좀 직장 내 연예인가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캠퍼스 커플도 그렇고 캠퍼스 커플도 그렇고 캠퍼스 커플도 그렇고 캠퍼스 커플은 왜? 무슨 비밀 연애 하세요? 컴퍼니 커플 아니에요 컴퍼니? 캠퍼스 커플 연애 하세요? 캠퍼스 커플 연애 하세요? 컴퍼니잖아요 컴퍼니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얘기를 못 하고 그런데 둘이 진짜 멀리서 제가 계속 째려봤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뭐가 이상하니까 날 보더니 아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미치겠는데 말하고 싶은데 저기 여자친구가 코미디를 했어요? 아 희극장 노래 들어서 나중에 전화하니까 미안하다고 너무 웃겨 그럼 남자친구는 아 별로야 이런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그치 편이는 딴 남자 보고 잘생겼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전 해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예요 저는 싫은데 남자친구가 막 당황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해요 여자들은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안 물어요 민경 씨는 뭘 안 물어요? 나도 안 물어 애교도 없고 약간 좀 털털하고 좀 남자 같고 질투가 없어요? 질투인데 혼자 속으로 하고 친구들한테 미친 거 맞냐? 왜 이렇게 친 거 맞냐?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 조은숙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 전화를 한번 좀 남편분이 뭐 이렇게 오거나 이런 거 오케이 하십니까? 오케이 하십니까? 오케이 하십니까? 오케이 하십니까? 오케이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보 난데 오늘 뭐 술자리가 좀 길어질 거 같아서 새벽에 들어갈 거 같은데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어 지금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지금 긴게 통화는 못해 빨리 들어가서 얘기해 내 마음 알지? 어? 응 나는 오늘이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무도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생각해 아니 근데 이제 그걸 아는데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형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래차 사람들하고 아 지금 남편이 많은 거예요? 1번 2번이에요 아니 도저히 도저히 이게 말이 잘 안 막히는 스타일이라 아 저게 지금 또 다른 남편이 뚫뻔서 뭐 비혼자가 해야지 비혼자가 현무가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무가 지금 너무 이 일이 좀 힘든가 봐 뭐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 좀 너무 길고 아니 그럼 현무 씨 바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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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어딘데? 여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현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게 아니 그럼 1분 후에 현무 씨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 아니 1분 후 야 여보세요 와 되게 피곤하겠다 와 현무야 전화해봐 네가 전화해봐 와 참 말이 안 먹혀 아니 뭐 얘기하면 말이 안 먹혀 아니 진짜 설명이에요 설명 와 실제로 안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아니 진짜 저희가 요즘 그 전현무 캠페인을 좀 일주력 캠페인을 좀 하고 있어요 인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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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일을 알아봐 죽어봤어 저희가 좀 이분들이 말이죠 오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캠페인이 다른 게 아니고 각자의 그 연기 톤으로 그렇죠 그 일 좀 드렸고 분노의 어떤 그 느낌들을 좀 담아서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릴 쇼핑이 됐어 지금 그렇죠 그렇죠 김윤경 씨가 확 들어왔어요 지금 네 키나 라이트리 지금 아까 키나 라이트리 아까 그런 느낌이 좀 좋거든요 먼저 조은숙 씨부터 한번 좀 아 난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지금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알아? 울만하다 죽는 게 지옥이야 2점 줄이야 2점 줄이야 2점 줄이야 2점 줄이야 좋아 순정 울리네 저는 그러면 3가지 버전으로 아 좋아요 3가지 버전 이게 여자친구 버전 와이프 버전 엄마 버전 아 여기저것 다 3단 컴보로. 그러니까 일 좀 줄여. 내 놈의 인간아 그냥. 일 좀 줄여! 다음은 어머님. 자식 그냥 일 좀 줄여! 잘 어울린다. 너무 잘한다. 우리 민경 씨 할게. 강세나 보전. 형모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일 좀 줄여! 와 이게 나갔다. 낭민 씨가 한 번. 죄송합니다. 진짜 해주세요. 뭘 봐 이 새끼야. 너 젊은 놈이 굳이 새끼 놈. 야 뻗쳐. 너 오늘 홍꾸녕 좀 나자. 홍꾸녕 한 번 나자. 이거 줄일래? 안 줄일래? 어? 홍꾸녕 뻗쳐. 어? 어? 아 진짜 절았어. 몸이 이쪽으로. 몸이 이쪽으로. 어우 진짜. 어떻게 줄일 거예요? 아아. 이 형 나이가 40인데. 이 형 나이가 40인데. 아니 어떻게. 이거 먹어야 줄여. 아 이거 이제 먹고 나면은 진짜. 다 먹을게. 이거 진짜 나중에 컬렉션 하면 진짜 이거 대단할 것 같아요. 1점 줄여! 1점 줄여! 1점 줄여! 1점 줄여! 1점 줄여! 아니 진짜 오늘 그 해치지 않아요 특집으로. 악역에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신 네 분. 진짜 이렇게 함께 했는데. 남궁민 씨는 다시 또 악역을 뭐 하시고 싶은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아 저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인간적인 역할 좀 해보고 싶습니다. 멜로 연기도 사실 좀 그 남궁민 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거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옛날에 계속 그런 연기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뻔하지 않은 악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빠가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배워야겠어요. 악역이랑 다 똑같지 않으니까. 또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서라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상에서 사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현실에서 못 하니까. 자 오늘 그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